난 이런 찌랑은 못해 이게 뭐야 성의가 없잖아 아니 이런 얘기 안했잖아 면칙은 얘기 안했잖아 아 그니까 그럼 다시 이건 말도 안 돼 찌는 무섭다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이건 안돼 이것도 안돼 이것도 좀 성의 없잖아 빨리해 빨리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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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경고 엘로카드 너도 엘로카드 이거 진짜 긴급파이 핀거잖아 주먹내려고 했는데 이거 필수는 없고 이렇게 핀거잖아 바위바위보 그렇지 그렇지 흑 바위바위보 holy 가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